모르면 용감해집니다. 자신도 잘 알아야 되지만 상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면 고생길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살아가면서 자주 떠올리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자주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항상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수봐야 된다. 자신을 잘 알고 타인을 잘 알고 신중히 처신하는 일은 개인이든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장이든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든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회복 역사의 교훈입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가 덮졌을 때 국제통화기금을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일본이 좀 적극 협조해줬으면 IMF행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굴욕적인 IMF행을 가도록 이끌었던데 일본의 단기회체 해수가 상당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대사를 지냈던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자리에서 한국을 가장 잘 지켜주는 게 일본이라고 생각했던 런던이나 뉴욕이나 홍콩의 금융시장은 일본이 돈을 빼는 걸 보면서 큰일 났구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돈을 경쟁하듯이 뺐다. 1997년도 11월 말에 한국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돈은 일본의 예나차관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일본 은행들의 특수한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버벌 붕괴 시에 일본 은행들이 부실 여신이 많이 발생해서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에 추가적인 부실 여신이 발생해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은행 사정을 잘 아는 일본 은행이었기 때문에 앞을 다투어 돈을 뺐습니다. 12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한국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그 얘기였죠. 12월 3일 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렸던 긴급구제금용 규모가 580억 달러였으니까 빠져나간 예나 규모가 20.6%를 차지합니다. 저도 당시에 당기 외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서주했던 한 분을 사석에서 만나서 그 당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장관급 레벨만 만난 게 아니고 차관급 레벨, 과장급 레벨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수습됐을 때 한국의 노정객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한 재무 분야에 정통한 분이 좀 싫은 소리 했는 모양입니다.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어려울 때 당신들이 좀 도와줬어야 되지요. 그 장소에는 그 당시 가장 고위급 인사도 있었지만 실무를 담당했던 미스터 예인이라고 불리는 사카기바라 씨도 같이 아마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가 도움을 좀 줄 수 없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이 돈을 빌려줄 수 없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1997년도 11월 19일 날 한국의 한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서 미스카 히로시 대장성 장관에게 협조용자를 좀 요청하니까 그분 말씀이 뭘 이렇게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 미국의 루빈 재무장관이 보낸 평지에 한국에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융이익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지만 김영삼 행정부하고 클린턴 행정부와 사이가 아주 안 좋았죠. 개인적으로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아주 싫어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마 서로 사랑을 별로 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클린턴이 김영삼 대통령이 가졌던 그런 사적인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은 강했습니다.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좀 원활했으면 그때 좀 더 설기롭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일본 보복의 뿌리는 2년 전인 1995년도 11월 14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장제민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마친 이유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한 강성 발언 때문이었죠. 난진대 하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에 강제민 주석이 어릴 때 내가 직접 봤는데 일본은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다.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그냥 실수를 한 거죠. 일본 정치인들이 망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그음새 외신을 타고 타진이 된 거죠. 그 발언에 일본의 조야가 그냥 경악했던 것은 사실이죠. 당시에 대통령 외교 비서관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유 장관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IMF를 불렀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 당시에 우리 자신이 갖고 있었던 당기 외체의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인들은 아마 정확하게 김영삼 대통령의 망언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항상 우리가 격한 말이 있더라도 줄이고 최종적인 말은 하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교훈입니다. 정말 싸우면서 깨우치는 진리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물을 먹지 않겠다고 침을 뱉었지만 또다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인간과의 신뢰라든지 국가 간의 신뢰란 다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 정상들 사이의 개인적인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참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외교가 완전히 외톨이 신세가 됐습니다. 그 책임을 다 대통령에 돌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신세인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맨 처음에 전화연락을 해서 일본의 아베 수상과 통화를 할 때 첫 일성이 뭐였는가 하니까 한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지유재단을 없이 하겠다. 위안부 문제를 2015년도에 12월에 한일 양국이 합의 본 내용을 그냥 파괴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특히 화해지유재단에는 10억여인이라는 일본의 국가 돈이 투입됐고 그 결정을 내렸는데 아베 수상이 큰 역할을 한 거죠.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첫인사인데 첫인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아마 그때 X였을 겁니다. 아 이 친구하고 오래 갈 수 없겠구나. 이 양반하고 오래 갈 수 없겠구나. 공개적으로 반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버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좀 강합니다. 낮추거나 부드럽게 하는 데가 익숙지 않죠. 아마 저는 일본의 보복의 뿌리를 그 사건으로부터 칩니다. 첫 전화를 했을 때 좀 기대했겠죠. 세상 사람들이나 정보 보고가 올라오는 데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첫 인사가 화해지유재단을 없애겠다고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2018년 12월에 강제징용자의 개인친구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내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국의 행정부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일본의 보복까지 연결된 거죠. 일본의 보복은 여러분 솔직하게 저는 한국 정치의 실패라고 봅니다. 한국 외교의 실패고 문재인이라는 그런 인간의 개인적인 실패라고 그렇게 보죠. 더 즉설력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문재인이란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 판단, 행동, 반일 프레임이죠. 반일. 기업들과 한국 국민들의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의 실수가, 대통령의 실책이,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국민과 기업들이 항일전선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한국 구성원들 전부가 큰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미 한국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는 엄청난 이미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일관계의 그런 파국 국면 때문에 한국의 안보를 뒤에서 지탱해주는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는 상당한 시간이 가야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번 정부 하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기반 훼손을 이미 대통령이 그냥 저질러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거칠게 일을 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국내 문제는 정적을 다루는데 좀 거칠게 하더라도 우리끼리 문제니까 그냥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외교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관계해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정확한 번지수를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일본 경제 보복의 핵심 뿌리에는 두 가지 사안이 있죠. 강제 증용자 문제의 개인 청구권에 대한 해결. 두 번째는 외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그런 준수. 두 가지 모두가 한국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 약속을 어긴 거죠. 이 입장에서 전향적인 그런 태도가 없으면 보복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겠죠. 그게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힘을 모아서 일본에 대항하자. 그런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야 되죠.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제 뭐 힘을 모아서 일본에 대항하자.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 나옵니다. 항상 민족주의라는 것은 팔기 좋은 상품이니까.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 사람? 대통령은 국가의 안의를 지키고 기업과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며칠 전에 이재용 사장이, 회장이 가방 들고 일본 가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좀 그랬습니다. 항상 한국 역사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자국민이 전쟁하다 죽더라도 국군 유해를 찾는 노력은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찾지 않습니까? 그 유해 항구라도. 한국 역사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도 그렇고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도 그렇고 항상 나라 사람들이 먼저 도망갔지 백성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대통령 자신의 소신과 반일 프레임이란 것은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 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민 모두를 대일전선, 항일전선 이렇게 옥쇄하라고 내미는 것은 대통령이 책무는 아니죠.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문제의 근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의 반일의식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일본이 요구하는 두 가지 사안 강제징용자 문제와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약속을 지킬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항일, 반일들과 같은 감성적인 것으로 국민을 경제전쟁으로 내몰지 않아야 됩니다. 일본과 만일 한판 승부를 걸 의도가 있다면 끝까지 갈 각오가 돼 있느냐 그걸 일단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뭘 위해서 끝까지 가나야 해? 누굴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되냐? 이걸 물어봐야 되죠. 파국상태가 왔을 때 뭘 위해서 파국상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파국상태를 받아들여야 되냐? 대통령이 잘못한 일과 집권 세력이 잘못한 일을 국민들이 왜 책임을 져야 되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고요. 항일전선으로 국민을 내몰면 안 되죠. 시간 가면 갈수록 실망이 커집니다. 그래도 사건이 터졌을 때 조기 수습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국내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고집부리면 초토화될 겁니다. 한국이 견딜 수 있겠냐? 왜 견뎌야 되냐? 그런 걸 현명해져야 됩니다.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이번 문제는 가슴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머리를 갖고 대야죠. 가슴을 갖고 대하면 안 되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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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